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뭔가 꼭꼭 하고 싶은 거 있어 해보고 싶었던 거? 해보고 싶어 뭐예요? 매운 음식 도전 보기만 해도 빨개 보이네 우와 이건 아마 매운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? 군호가 이제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제일 많은 거를 군호가 저 소세지 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 소세지?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소세지가 있으면서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히로가 그럼 먹으면 되겠다 어 이거 떡볶이요? 떡볶이요 요즘 이게 떡볶이요 매운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혹시 유리 있어요? 아니요 우리 군호가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따가 찬스를 사용해서 그럼 덕장하고 싶으면 콜라 있어야겠다 찬스가 여기 아 찬스요? 자 어떻게 그럼 도전하고 싶다 했던 우리 군호씨부터 아니다 우리 1호부터 가자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군호가 도전하기로 했으니 저희가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하고 있어요 다 먹어야 돼요 다? 다? 진짜요? 이거 다 먹어야 돼요? 일단 하나씩 먹어봅시다 네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왜? 너무 따가워요 좀 차갑다고? 왜? 너무 따가워요? 그래도 매운맛은 살아있을 거예요 아직 괜찮아요? 약간 난 맵다 안 맵다? 저는 그냥 뭐라고?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? 오케이 한 입만 당황하면 이제 안 맵자고 안 맵자고 마이론 한 입 더 먹자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? 맛있어? 저에게 이정도는 껌이죠 아니 맛있냐? 맛있냐?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? 너무 맛있어 난 난 번호 가자 오케이 저녁하겠습니다 나 오케이 나 소스지 떨고 있어 아니 안 떨 떨 소스 오케이 나 먹을래 아니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 이거 진화 매워 아 이거 돼요? 응 오 이거 진화는 거야 통과? 통과 통과? 통과 오케이 오케이 2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2단계는 와우 처음 매운 거 같은데요? 제가 봤을 때 못 먹을 거 같아요 형 못 먹어요 그거는 저 안 주세요 저 이거 진짜 한 분도 안 먹었어요 한 분도 안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? 이것도 한번 마이로부터 갈까요? 처음부터요 마이로부터? 잘 먹겠습니다 좀 긴장해요 오랜만에 먹었어 오랜만에 따뜻해 이거 다 먹어야 돼? 좀 긴장하고 있어 좀 긴장하고 있어 물 물 안 돼요 물 안 돼요 물 안 돼요 물 마셔야 되잖아 안 돼요 이거 초크와 떡볶이 이거가 다른 맛 아니 괜찮아 그래도 똑같이 매운맛이기 때문에 말 좀 하고 드세요 우린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고프셨나 보다 우리 이렇게 먹기 이 정도는 싸줘야지 이런 거? 오케이 맛있어요 형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네 더 나 지금 하고 있어 잘 먹겠습니다 안녕 당장 그 손을 놓고 와라 우리 먹은 정도 먹어줘야지 너 내가 월 2점 더요? 나 아까 이만큼 먹었어 주먹은 만큼 형 2점 더 아 됐다 얼마? 2점 더 2점 더 아니 나 이렇게 안 먹었잖아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야지 나 먹었어 거의 나하고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나 이렇게 먹어 너무 작다 그렇게 두 젓갈 응? 두 젓갈 한 번 또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한번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또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돼 스파게티처럼 응 맞아 맞아 바르시 맵죠 참 매워 왜 식사 안 하세요? 솔직히 참 매워 매워? 좀 좀 점점 매워져요 마이런 매운 명은 나 안 매운 것 같아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아 그러네 삼키지도 않고서 물 안 돼요 물 안 돼요 안 돼요 댓글에서 군호 죽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니요 괜찮아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니 괜찮아 눈가가 촉촉한데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유 있네 여유 있네요 형 맛있죠? 뭔가 나 이제부터 먹은 라면 맛있겠어요 약간 맵 부심? 맛있어요? 응 한 대가루 더 먹을까? 안 돼 안 돼 그럼 탈락한 걸로? 시간 없어 아니요? 아 시간 많아요 시간 너무 많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3단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식사 그만하시고요 네 자 다음 저거는 빨간색이 아닌 것 같은데 매워? 마이런 씨 물 왜 드세요? 아파 진짜 아파 무슨 짓이야? 무슨 짓이야? 무슨 짓이야? 제 몇 분? 무슨 거? 아니요 아니요 두세 언제 열어주세요 문 좀 문 열어주세요 독 독 독 독 독 독 도 유 원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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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문이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리는 게 뭐가 있어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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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